이 이야기는 변기던 황성시 망하면 썩소사리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웅의 아버지의 일대기를 그린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제 5화 철없는 웅의 아버지 함께 보시죠 웅의 아버지 웅의 아버지 웅의 아버지 휘창 떨어지겠네 웅의 아버지 애들처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웅의 아버지 니가 문방구 오락길 아니 니가? 그렇다 웅의 아버지는 문방구 오락길 테트리스 죽돌이었다 웅의 아버지 아니 10분만 한 대 놓고 10시간째 왜 이러고 있어요 웅의 아버지 지금 짝대기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매일 주로 한 번에 없어야 되는데 웅의 아버지 근데 돈은 어디서 나서 이러고 있어요 웅의 아버지 돈이 다 떨어졌네 맞다 도장 좀 찍어 여기다 이게 뭐예요 웅의 아버지 니 이름 까먹어서 그러니까 도장 좀 찍어 아니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름을 까먹어요 웅의 아버지 진짜 찍어 그럼 찍어요 웅의 아버지 이로써 웅의 아버지는 사체보증을 서게 되고 이게 뭐예요 웅의 아버지 아우 실패했네 씨 웅의 아버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거예요 웅의 아버지 넌 내꺼니까 그러지 내가 왜 웅의 아버지 꺼에요 내가 왜 웅의 아버지 꺼에요 웅의 아버지 그렇다 웅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책상에 금을 그어놓고 넘어오면 다 내꺼 웅의 어머니는 금을 넘게 되고 니가 금을 넘었으니까 내꺼지 이때 웅의 어머니를 사모하던 왕눈이가 등장하는데 웅의 어머니 웅의 어머니 이리 오슈 냉큼 오슈 왕노이 아버지 동네에서 나는 척하지 말라 했잖아요 왕노이 아버지 쟤 또 뭐야 엑스오빠에요 웅의 아버지 엑스오빠에요 웅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생존했는데 엑스오빠를 만들어 너 뭐하는 옆에 누야 전 엑스동생이에요 웅의 아버지 웅의 어머니 이리 오슈 나랑 영화 보러 가기 이리 오슈 가지 마슈 이리 오슈 가지 마슈 이리 오슈 가슈 가슈 웅의 아버지 웅의 아버지 저 그럼 영화 보러 가요 진짜 영화 보러 갈거에요 웅의 아버지 웅엄 가슈 웅의 아버지 웅의 아버지 웅의 아버지 웅의 아버지 웅의 아버지 웅의 아버지 이때 둘의 자태의 겸푸나 왕눈이가 웅의 아버지에게 장난감 칼을 켜놓는데 칼이다 칼 공격할 태세에요 웅의 아버지 펼쳐졌어요 웅의 아버지 실력이 제법이에요 웅의 아버지 휘휘휘휘휘휘 이로써 웅의 아버지는 장난감 칼에 죽고 웅의 어머니는 왕눈이의 소나기에 떨어지게 되는데 제 6화 아나를 알 수 없는 웅의 어머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경기전 황성시 망하면 석수사리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제6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꽁니 어머니 함께 보시죠. 웅어멈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왕누이 아버지 과일좀 드세요 왕누이 아버지 왕누이 아버지 일어나서 드세요 누워서 먹으면 소댄대요 이렇게 왕누이는 소가 되고 웅어멈 웅어멈 소다 소 카오 이때 동물원 앵무새로 환생한 웅이 아버지가 둘 앞으로 날아오게 되는데 앵무새다 앵무새다 따라한다 따라한다 안녕 난 웅이 엄마야 안녕 난 웅이 아빠야 웅이 아버지 너 아주 눈에 가시하노 웅이 아버지 이게 얼마만이에요 웅이 아버지 아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웅이 아버지 이렇게 왔는데 시장하시죠? 근데 내가 대접할 것도 없어요 웅어멈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내 소고기 가져가시오 안심이다 안심 웅이 아버지 소고기 먹을 생각하니깐 아주 좋아 죽겠네요 그냥 이로써 웅이 어머니는 좋아 죽고 이 이야기는 황성씨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이때 미국으로 유학 갔던 웅이가 한글을 떼서 오는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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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집에 소가 있어요 아니야 엑스오빠야 오빠 웅이 웅이 아버지라 불러보시오 왜 당신이 내 아버지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줄게 있다고 내가 소고기 줄게 아버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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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웅이가 소고기 팔려가는구나 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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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웅아 이렇게 끝났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웅이 아버지 다음주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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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